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이지 점프 32카운트 4월 인프루 버레벨에 태그가 한 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포드락 위커버 점프백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백 왼발 락백 위커버 포드 셔프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& 3 4 5 6 7 & 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힐 바운스 하실 거예요 4분의 1 턴 할 때 양발을 힐 업 다운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 턴 왼쪽 2분의 1 셔프 턴 하실 거예요 4분의 1 턴씩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백 카운트 1 & 2 3 & 4 5 6 7 & 8 섹션 2에는 이지 옵션이 있어요 5 카운트 할게요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크로스 셔프 크로스 볼 크로스 하시고 6시에서 끝나시면 돼요 카운트 5 6 7 & 8 섹션 3 왼쪽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드래그 크로스락 리커버 샷셋 턴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킥볼 스텝 왼발 킥 볼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& 6 7 & 8 이지 옵션 하신 분은 턴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사이드 드래그 크로스락 리커버 샷셋 턴 킥 볼 스텝 킥 볼 스텝 하시면 돼요 섹션 4 왼발 포드 스텝 리커버 투게더 하면서 오른발 백플릭 오른발 포드 스텝 호흡 하면서 히치 포드 스텝 킥 볼 스텝 킥 볼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& 8 툴 카운트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태그 스텝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 셔플 턴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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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& 4 5 6 7 & 8 태그 포함해서 풀 카운트 할게요 카운트 1 2 3 4 5 6 7 & 8 1 2 2 2 3 4 5 6 7 & 8 2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태그 1 2 3 & 4 5 6 7 & 8 태그 1 2 3 & 4 5 6 7 & 8